안녕하세요. 무형홀로벌입니다. 우리 지금 추리리아트에 왔습니다. 와, 커져. 예쁘다. 와, 예쁘다. 왜이렇게 이뻐? 아 저리 처음에 했네 저리 처음에 했네 어디야 지금? 어디야? 어디야 지금? 진짜 이렇게 여기 처음에 왔어요 저리 저리는 여기 와봤어요? 내가 여기서 처음이에요 처음에 네 언니는? 처음입니다 어땠어요? 예뻐 내가 처음에 왔는데 예뻐요 우리 베트남에서 이런 데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서 이런 데 많이 있어? 없지 우와 이쁘다 네 언니는 여기 몇 번 와봤어? 여러 번 왔어 그래? 응 옛날에 옛날에 많이 와봤어 그런데 그림이 완전 달라 아 그래? 응 왜요? 이거 왜요? 이거 왜요? 이거 왜요? 뭐해? 왜요? 왜요? 당신은 질퍼리예요 정말 맞아요 너는 이상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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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누군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 공주리예요 난 다 왔어요 와 여기 있다 여기다 와 여러분 여기 와야 돼요 진짜 예뻐요 와 진짜 예쁘다 여기도 이거 이렇게 포토 거기 거기서 봐 거기서 이거 뭐야? 아 맞나? 맞아 맞아 랭랭부가 뭔가 가로이드 잠깐만 언니 와 예쁘다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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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숭이가 사진 찍고 있잖아요 그거 인한지 봤나요? 그치? 포토포인트 여기 인한지 봤데요? 응?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여기 화장실도 있어요 화장실? 아 귀엽다 아가 그 뭐지? 1층 다 화장실 있대 여자 화장실 하고 남자 화장실 다 있네 화장실 가고싶어? 아니 아니 나도 아 저기도 날개 있어요 아니 나비 날개 있어요 여기는 삼천제곱미터에요 사장님 그랬습니다 우와 대단하네 사진 엄청 많고 아니 가봐 여기는 너무 열심히 사진 찍었는데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 아마 하루 하루에? 하루에 충분하지? 응 하루에 여기만 있으면 아마 사진 다 찍을 수 있는데 뭐 1시간 2시간 그 정도는 다 찍을 수 없어요 킹컹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콩킹컹 콩킹컹 어 예쁘다 아니 예쁘다 잠깐만 잠깐만 아 용탈이도 보여 한강탈이도 보여 어 예뻐 예뻐 언니 잠깐만 잠깐만요 와 예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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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다 예뻐 언니 브라 사줘 언니 브라 만져나 사줘 사줘야지 우리 사이 사이 없어 ass 낙금 fluids 없어 inspector Как이 너무 지켰라 이렇게 해야 돼지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예쁘지 이렇게 하면 잠깐만 그치 맞아 언니 사진 똑같애 언니 잠시만요 사진 예쁘게 찍을게요 나중에 남자친구 있으면 여기 같이 와요 남자친구 없어요 아직 없는거지 아직 영원히 없는거 아니고 오 잘 나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됐어 이보자 잠깐만 이렇게 짓고 맞아요 언니 맞아 예뻐 알겠습니다 네네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지금어는 공간이 될 거에요 슈per맨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위라 왜 언니는 잘 안 해주고 친구가 곁에 러 어.. 그거는 왜 그래 러잇 bucket 아.. 아아 아아 AAAA 소리로 나 뚜뚜뚜뚜 땅땅땅땅땅... 뚜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뚠~~ 여기 어때요? 예뻐 내가 처음에 봤는데 놀랐어 언니 그림이 너무 잘하시고 응 구시 다양하고 맞아 맞아 사진 너무 많이 찍어서 힘들어서 너무 방구리 봐 너무 넓은 네가 와우 나부터는 너무 방구리 봐 에어파도 사이프시하네 이렇게 있어 진짜 너의 보여요 여기 여름에 오면 진짜 시원하겠네 사진 많이 찍어도 땀이 안 흘려 지금처럼 근데 정말 정말 상상적이야 요나는 지금 안 한 대 대단하라 내가 알게 봐 너가 왜 그래? 나 모르겠어 그럼 좀 이따가 우리 사장님을 물어볼까? 응 지금 아직 영업하지 않은데 아마 최대한 오픈하고 우리는 근데 제가 저번에 봤는데 한국사람도 많이 여기 왔는데 베트남사람도 많이 왔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한국사람 대상으로 하는 것만이고 제가 여기서 제일 우리 저번에 여기 왔을 때는 17년 17년? 어 그때는 유명하지 우리는 아마 그 그 페이스북에 뭐 홍보 잘하면 응 베트남사람도 많이 여기 올 수 있어 응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특히 좀 어린 친구들 응 어린 친구들 사전 동생 아니면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근데 여기 어린 친구들 오면 또 좋은 집 엄마와 오빠와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가죽고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저희도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희도 많이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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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도 많이 봤는데 안내차이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서 있으면 사진 제일 잘 나오는 것도 안내해 주고 다 있어 혹시 여기 입장료는 얼마였는지 원래는 14만 동이었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오픈한 기념으로 10만동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10만동 그럼 어린이들이면 어린이는 이제 1m 키가 1m 이하는 무료고 네 1m 이상은 똑같죠 네 10만동 그 입장에서 그 거기 노는 시간은 제한이 없어요 네 바로 종이를 놀아 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는 안되고 네 지금 영업하우는 중에요? 안 돼요? 지금 오픈은 했어요 오픈은 했어요 오픈은 했어요 오픈은 unique 만 한 사이 지금 вас 오늘 크리시 Becky 크리시 блок 운 만 동 정도로 하고 26일 이후에는 10만동으로 네 다시 둘 알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공사로 여기 놀수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페이스북에도 좀 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참 감사할겁니다 오늘 시간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가야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료수도 감사합니다 바쁘시면 가실거에요 아 예예 알겠습니다 우리 인사해야지 네 언니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 뵐게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하지만 봄 여름과 가을 겨울 언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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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고 깨끗해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rằng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